전주 전국시대에 제 나라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술과 고기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와 먹었습니까 귀하고 부한 사람과 먹었소 매일 그렇게 돌아오는 남편이 이상해서 한 번은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여 먹고 또다시 다른 묘지에 있는 제사집으로 기웃거렸습니다 부인은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자녀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남편이 저런 짓을 하다니 그런데 남편은 다시 거들먹거리며 먹은 것을 자랑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맹자우 이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은 가장다워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하고 거들먹거리는 그 아버지 남편 가장은 그 가정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먼저 천국 가서 우리를 응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본문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장로교 소요리 몬답 1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스스로 빛이십니다 빛이 않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영광 즉 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편 19편 1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영광스러우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입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죄입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죄입니다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혹은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성도의 바른 길이며 의의의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99%를 하라는 게 아니지요 100%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전인격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며 어느 작은 부분도 다른 것이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인격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자녀의 정체성의 길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격과 삶의 자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고등학생이 도서관에서 신부를 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보관 서류를 찾으세요 법원에 가니 그 봉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나는 평생 동물을 연구하여 유일하게 이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분이십니다 나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는 그 당시에 400만 달러라는 큰 재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후 그 재산으로 도서관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가 장포로 라코스트라는 사람인데요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책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직 성경과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인격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으십니다 그러한 나라를 통하여 영광받으십니다 요소와서 3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요소와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은약교를 따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모두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큰 교회의 대표였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일부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내게의 당파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등 공간 문제로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도 싸우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전부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도 전부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받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랑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기도 드리고 기다립니다 은약결을 따라가라고 명령할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요소하스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은 정과 반을 말하고 그둘이 합을 이룬다는 역사의 이론을 말했습니다 동양에도 음량의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계선생의 이기이원론도 그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정과 반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반의 세력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 열정탐꾼들과 요소하와 갈렙, 열한제자와 가론유다, 누가와 대마 전부 다 한 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의 세력이 있었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반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 세력이 반의 세력을 이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이기적인 자기 앞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삶의 중심입니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이기적인 나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예언과 방언, 병곤치는 은사 온갖 은사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제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요소회가 없습니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인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1995년 스웨덴의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제일 유력시 되는 후보가 당시 정무장관이었던 얀 니구렌이었습니다 그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정치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빠의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하고 총리 후보를 사양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부총리였던 빈베리였습니다 그도 역시 총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발 스트렘도 관심이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 사회부 장관이었던 잉엘라 탈레는 은퇴한 노인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후보를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은 마지막으로 거론되었던 요란 페르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정치 역사에서 아름다운 총리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 후보가 다 이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양보를 통한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공동체 특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30절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 재물입니다 거의 100% 엄청나게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게 많아서 그 재물들이 시장에 와서 팔게 되어서 고기를 먹으려면 자동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보금의 시대에 죄가 된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먹어서 하나님께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앞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우상의 재물이고 또 그 재물을 준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냐와 판단을 받으리요 너가 양심으로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초신자를 낙심시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로 먹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상처받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율법 중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많은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이 네 가지로 요약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율법 중에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교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장에 파는 고기가 다 우상의 재물인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초신자가 상처를 받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고려전서 8장 13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앞에 있는 성도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먹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죄가 된다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2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상의 재물만이 아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A마이크를 할 건가 B마이크를 할 건가 가지고 재직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요 그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A마이크를 하면 어떻고 B마이크를 하면 어떻습니까 커튼을 흰색을 하면 어떻고 푸른색을 하면 어떻나 흰색을 해야 된다는 데 목숨을 걸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목숨 안 걸고 여러분들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뭐냐면 이기성이에요 절대로 자기 주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의 진리가 아니면 교회에 변하지 않아야 될 진리가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에서 전부 이기적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덕을 이루는 겁니다 그 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고린도 교회처럼 고집을 부립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남의 유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털끝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이웃을 위하여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범 17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절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 내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성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의 이기적 고집 자기의 잘못된 자존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인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 온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덕을 이루는 그리스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내게 돌려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섯 주일에 걸쳐서 종교개혁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 네 개는 전부 교리입니다 말씀의 진리, 오늘 드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그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삶에 이루어지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3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로 비텐부르구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어 걸고 면접의 잘못함을 지적하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신교회의 출발에 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오직을 다 빼고 잘하면 첫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계획의 정신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롭게 이루어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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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